안녕, 나의 사랑스러운 낭군님. 소첩은 당... 허허, 이, 이런 짓은 소첩 부끄럽사옵니다. 아, 낭군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첩... 허허, 설마... 여우구슬의 전기가 이렇게나 잔뜩... 아, 낭군님을 바라보고... 부끄럽지만, 잠시만... 여우구슬은 전기를 먹을 때마다 점점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며... 크기도... 낭, 낭군님, 벌써 몇 번째 만지작거리고 계시는 곳이옵니까? 꼬리라거나, 귀라거나... 머리도 쏟아듬어 주세요. 나eld님의 위에서 라면... 낭군님의 위에서 라면... exterm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